화천군이 역점 추진 중인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이 인구정책 분야 국무총리상을 수상해 1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화천군은 31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 동네 이동도우미 행복셔틀 프로그램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셔틀 프로그램은 중두북된 버스 노선을 조전을 하고 대신 공차 시간이 있는 각 기관 셔틀버스를 활용해 예산 1억 8천만 원을 절감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화천군은 행복셔틀 프로그램 도입 이후 하루 평균 120명, 연간 3만 2천명이 이용하며 호응이 높다며 더욱 다양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